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2020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2021년 투자 환경 여기에 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사실 두 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좀 정심을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네. 항상 우리가 진화에 살아남는 거는 변화된 환경에서 잘 적응한 친구들입니다. 변화된 환경들은 어떻게 환경들이 조성되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우리 흥국생명의 송재경 센터장님 모시고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2020년과 2021년이 완전히 다르니까 살짝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환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한 달여 전에 나와서 뭔가 많이 바뀔 거다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우연치 않게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사실 두 달간은 이건 마치 이게 이제 캘린더 데이로 보면은 마치 중국 이런 그 음력으로 마치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네. 아직 지난 두 달 1월 1일 양력으로는 두 달이 마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 음력을 통한 이제 그 새해가 지나가면서 21년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음력설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설날 그 때가 변곡점이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지난 두 달은 약간 뒤섞여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두 달과 워낙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2020년에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었고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뒤섞이면서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네. 한 번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찬찬하게. 이제 첫 번째 장표를 마련해 봤는데요. 이제 쉽게 이제 제가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을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죠.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못 쓰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정확히 11월 이후부터 이제 백신의 희망이 생겼고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큰 변화고요. 그 다음에 봉쇄에서 이제 재개방 리오프닝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침체가 이제 회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1, 4분기에 다시 약간 유럽 중심으로 조금 침체가 다시 가능성이 우려는 있지만 올해 연간 놓고 보면 뒤로 갈수록 회복 기조는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고 부울링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의 변화가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에서 투자의 주제의 흐름이 크게 완전히 정반대로 좀 바뀌어가는 구조다라고 사실은 투자 시장에서는 또 이제 사실 작년을 놓고 보면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실은 강세장이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수익을 내는 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훨씬 더 실물시장보다 각광받는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올해로 이제 뒤섞이긴 했지만 돌아오다 보면 그냥 우상에 하는 강세장에서 순한 장세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왔던 놈들이 그러니까 위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는 큰 변화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제 위험을 관리해야 되는 수익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너무 고집을 부리다가는 그런 이제 위험관리가 필요한 장세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금융장에서 실물시장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를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이런저런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많이 강조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 이걸 이제 딱 아주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 주셨고요. 그럼 하나하나 정리가 되네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이걸 그리시고 이제 다음 위험장표를 보시면 지난 한 달간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특히 장기 금리의 급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투자자분들이 혼란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채권 ETF인데 지금 보시면 5% 정도 연초 이후 한 5% 이상 빠진 게 7에서 10년 물 중간 정도 만기를 갖고 있는 ETF고요. 미국 국채입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물을 들고 있는 ETF는 짧은 시간에 13%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 투자자인데 내가 장기 채권을 채우고 있는 개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였다면 내가 100만 물 투자했으면 지금 87만 물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실 난 거지. 자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스테디하게 먹겠지 이런 기대를 있는데 이게 무슨 나스닥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컨셉을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가치주 성장주 얘기하셨는데 성장주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장주라는 건 미래에 뒤로 갈수록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그걸 땡기다 보면 현가가 떨어집니다. 빠른 속도로. 마치 여기서 20년 이상의 장기물에 투자하는 거랑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컨셉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시면 이번 또 2월 달에 그전에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년물 기준 기대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2.4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는 건 꽤 올라갔는데 지난 2월 한 달 동안 금리가 급등할 올라갈 때는 실질금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장금리라는 건 명목금리라는 건데요. 명목금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두 개의 합이 명목금리거든요. 그런데 실질금리가 이제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작년에 제일 낮을 때는 마이너스 1.25%까지였거든요. 실질금리는 다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가파르게 뚝 떨어지는 거. 역개월입니다. 실질금리가 빠르게 제로 영역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과거의 금융에서 보면 S&P500의 선행 PER, 밸류에이션을 떨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실질금리 위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비 회복을 감안해서 실제로 시장의 멀티풀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멀티풀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거나 일부는 떨굴 수 있는 거꾸로 말하면 싼 가치주들이 올라가면서 뒤섞이면 절대 PER은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의 흐름이 바뀔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제가 계속 금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아마 저번에 두 번째 세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때 정반대의 정책 공약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었던 걸 말씀드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에너지주가 오바마 때 더 좋고 태양광이 안 좋았고 트럼프 때는 정반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작년과 올해가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지금 위로 작년에 치솟아 올랐던 게 아이쉐어 블랙락의 세상에서 제일 큰 청정에너지 ETF거든요. 얘가 지금 작년에 240% 올랐고 반면에 전통적인 에너지 ETF 그러니까 오일 시추하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 이건 상당히 마이너스 한 40, 50%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연초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런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반대가 나타납니다. 바이든이 청정에너지를 그렇게 열심히 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정에너지 ETF는 마이너스 한 8% 이상 빠졌고요. 연초 이후에. 지금 전통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보시면 한 40%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은 그냥 정책의 방향성만 보고 믿고 따라가시다가는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청정에너지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아무리 장기 그림이 좋아도 너무 단계에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는 빠질 수가 있다는 것들을 늘 염두해 주시고 대응을 하셔야겠다.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주가는 빠져버렸군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장년에 땡겨놓은 거죠. 그 기대감에 지나치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2021년에 청정에너지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상황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던 전통에너지들은 오히려 올해 좀 올랐고. 여기는 더군다나 유가도 같이 올라와요. 이따 보여드리겠지. 그래서 아까 결국 밸류에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꼭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고요. 5번 오시면 이건 정프로님께서 저번에 꼭 저한테 강조하셨던 거라 자식 갖고 왔는데 꼭 기억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 금융산업재 소재 올라간다. 꼭 기억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는데요. 지난 2월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장표 6번을 와보시면 미국 시장의 경기 회복 배팅이 본격화됐다고 표현했는데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난 2월 한 달짜리 수익률인데 보시면 맨 왼쪽부터 순서죠. 에너지, 금융, 통지서비스, 산업재 소재.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있던 부간에 항상 상위에 올라가던 그런 이름들이 실제로 2월 한 달 연초 이외에 보시면 상위권으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흐름 자체가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그러니까 이번만은 다르지 않고요. 항상 과거의 그러한 역사의 흐름이 똑같이 다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미국만은 국한된 거냐? 한국도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7번 장표고 시차를 두고 보시면 이건 한 달짜리이긴 하지만 저희 금융이 한 달 동안에 1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조비에서 좀 특이하게 올라와 있고 IT, 코스피 이런 순위인데 year-to-date로 연간으로 놓고 보면 좌측에 에너지가 2월 달에 저희는 못 오르고 먼저 올랐지만 상당히 지금 연초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 시장의 그런 마켓캡이나 종목의 웨이트가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큰 흐름은 미국 시장의 그런 장기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측면을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은 3,000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한 2,000포인트... 미안해. 괜찮지? 바이오가 좋을 줄 알았습니다. 고령화 시대.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장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전화하고 계십시오. 산업재랑 재량소비재는 다른 건 대충 알 것 같아요. 통신서비스 알 것 같고 유틸리티 같은 건 한전 이런 게 유틸리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재랑 재량소비재는 뭐예요? 산업재랑과는 그 안에 불쌓기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산업재는? 네, 네, 네. 그리고 재량소비재는 뭐예요? 재량소비재는 경기민가산업인데 여기에 보통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아, 그렇습니까? 필수소비재 말고 시금료 이런 거 말고. 아, 이미 소비재랑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경기소비재라고도 표현하고, 필수를 위한 농심 이런 거 말씀하니까. 아, 재량 거 쓸 수 있는 이런... 안 써도 죽지는 않아.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재량소비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아까 큰 장기 흐름을 차트를 좀 더 길게 놓게 보시면 8분에 보시면 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많이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작년 11월 달 백신 희망이 생긴 이후부터 큰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있는데 S&P500을 드디어 러셀 2000이 뚫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중소형주가 아웃퍼포먼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 차트에 보시면 이게 보통 시가총액 가중으로 보통 시총 가중으로 하는 게 S&P500이고 이걸 이꼴 웨이트로 M분의 1로 M빵한 것이 동일 가중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는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동일 가중이 덜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 시가총액 3위 위들이 먼저 올라갔었다는 거죠. 기술주 위주였죠. 대형 기술주. 그런데 지금 1월, 2월 다 와서 완전히 다 붙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은 키높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맞추기 시작한 거고요.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순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에 또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금융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앞에 출연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은행 업종 지수가 지난 4개월 동안 40%나 올랐습니다. 은행 업종 지수가? 네. 지금 ETF인데요. 보시면 스파이더라고 해서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여기에 보면 S&P 뱅크 ETF지 않습니까? 11월부터 해서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정확히 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이 오면서 아까 큰 흐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은행주가 대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측 차트는 또 다른 건데 이게 모멘텀 지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각합니다. 주도주, 상위에 지금 이번 달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고 제일 빠진 애들을 파는 겁니다. 롱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놈들을 쫓아가겠다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주도주가 더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 달에. 이런 지표가 올라가다가 11월 이후부터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면 저번 달에 올라갔던 게 이번 달에 못 올라가고 이번 달에 빠졌던 게 다음 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순환매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수도 있군요. 올라간 애가 더 갔는지 아니면 안 올라갔다는 애가 갔는지를 지수로 또 나타내는 게. 이런 것들도 ETF로도 만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국은 순환매 장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종목을 길게 들고 가면 상대적으로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이 지난 넉 달간 일어났었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주시장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그 안에서 업종이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 말고 실무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산업 이런 실무시장에서 커머티 투자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지난 연초 이후 2월달 한 달간 보시면 커머티 가격이 주시장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유가 관련된 것들이 지난 연초 대비 한 20%, 30% 가까이 올랐고요. 보시면 WTI, 브렌트, 경유, 휘발유, 난방유 거의 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거의 2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물류도 10%, 중후반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실물시장으로 확실하게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커머티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흐름에 대해서 적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투자자들도 여기에 반응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보시면 ETF에 지금 자금이 뭐가 많이 들어오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달, 2월달이 역대 전세, 글로벌 ETF의 자금 유입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로 월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역대 최고예요? 네, 월별로도 역대 최고. 보시면 우측으로 엄청나게 마치 주가 차트처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플레이, 리플레이션 플레이가 되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소재, 기술은 꾸준히 들어오던 거니까 그런데 소재, 에너지, 금융, 테마형 이런 쪽의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도 스마트하게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자금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지금 뭐랄까, 지난 두 달간 많이 혼동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인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죠. 테마형은 주로 뭐예요? 테마형은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아크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2월 한 달 안에 놓고 보면 변동성은 좀 많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형 안에는 주로 기술주와 관련된 테마 스토일이 현재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조금 더 다 변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테마형 자체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접근을 잘하는데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아크로 대표되는 기술주 중심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지금 순환매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형태로도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지난 두 달당 가장 큰 흐름 중에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리스크 요인을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중국을 예의주시합니다. 우리는 뭐하다 미국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G2가 얼마 안 했으면 G2 넘버인 중국이 조만간 G1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이요? 몇 년 안에? 원래는 2033년에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을 중국이 앞선다고 보통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다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저희가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는 어렵고 모르긴 하지만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경제주체 세력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한 해,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경기를 가장 빨리 끌어올린 것 중에 대표 주자가 중국입니다. 보시면 중국의 결국 제조업, PMI의 급반등 자체가 시장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걱정스러운 게 지난 두세 달 동안 중국의 제조업, G2, PMI 자체가 서서히 확장 국면에 있지만 확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3개월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가장 직전에 발표된, 3월 초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서베이가 51이었는데 50.6으로 왔고 이건 대형 기업, 공기업들 위주로 발표되는 거거든요. 오피셜. 밑에 차이신 PMI는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보시면 51.5로 예상을 했는데 50.9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기대보다 덜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번 주에 양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해에서 향후 방향성을 얼마 정도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결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성장의 속도 자체를 일정 부분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지금 미국의 ISM이나 이런 PMI가 완전 우상향에서 60을 넘어가고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중국에 비해서 3개월이나 4개월 후행에서 쫓아갑니다. 역으로 말하면 중국의 PMI 자체가 이렇게 확적 부위가 둔화되는 게 지속되면 아마 하반기로 가면 미국의 PMI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연동해서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신용 자극이라고 해서 미국은 연준의 방향만 보면 유동성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고 상당히 좀 불투명한 게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서 분석가들이 많이 보는 게 크레딧 인펄스라는 걸 봅니다. 크레딧 인펄스? 네. 인펄스. 신용 자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단어가 없어서요. 이게 뭐냐면 중국은 소위 사회 총대출과 관련된 총금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SF라는 이것이 GDPR이 얼마나 더 많이 느냐, 더 천천히 느냐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짙은 파란색 선이 그것의 YY 증가율입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고 떨어진다는 거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은 확장, 증가는 하지만, 플러스 증가되지만 증가 속도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최근에 중국의 PBOC나 그런 중국의 의미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자꾸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올해 뒤로 갈수록 시장의 일정 부분은 임팩트를 계속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당장은 지금 제가 이것이 시장을 끌어낼 이슈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이 만에 하나 마이너스로 간다면 결국 긴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도 중요하지만 같은 무게로 중국의 이 흐름도 꼭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차장님의 이 그림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림들 보면 이게 두 개나 세 개가 겹치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나 이런 그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진짜 저게 두 개가 같이 갈 만해서 가는 건지 그리고 정말 저렇게 묘하게 맞은 건지 아니면 수백만,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수별로 뽑아온 건지. 일별로 바꿔도 되고 퍼센트를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조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는 화자의 어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혹은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건지 일단 그걸 소위 통계적인 표현으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심은 상관관계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저기 무슨 호주 옆에 무슨 섬에 거북이들이 알을 많이 낳으면 뭐 나스닥이 올라간다. 뭐 이런... 아, 그 그래프가 비슷하군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차트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하시는 건데 통상 여기에서 제가 갖고 오는 것들은 인과관계가 있다. 코주얼러티라고 하죠. 인과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돈을 많이 부담하니까 돈들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갖고 공장을 많이 돌리고 공장을 많이 돌려보니까 커머디티 프라이스 금융가 올라가고 이걸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쓰는 것들은 상관관계만 보지는 않고요. 인과관계가 있는 걸 꼭 같이 가져와서 보는 것이라고 그런 의심은 조금 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의심은 센터장님 의심은 안 하죠. 정프로가 사면 빠진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 맞지만 그거는 상관관계만 있는 거야. 아, 희한하게. 그렇죠. 내가 샀다고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없죠. 내가 무슨 유동성 공급자도 아니고. 진짜 거의 인과관계 같아. 정방뿐, 홍방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제가 너무 걱정거리만 또 던져드린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미국 시장의 버블 걱정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특정 자산군들은 또 기업들은 버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반에 펼쳐졌냐가 가장 키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전반에 버블이 껴있으면 제 걱정이 소위 2000년대나 2007, 2008년대의 그런 급락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일 우리하고 경계해야 될 이슈인데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보시면 적어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구글 검색 기간 상당히 최대한 길게 끌었을 때 지금 보시면 200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구글링을 하는 사람들이 스탁 버블, 결국은 주식 거품이 있느냐를 검색하던 시점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아주 최극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탁 버블을 걱정을 하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위험이나 블랙스와인이라는 건 걱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2000년도에 그렇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걸 되게 불안불안한 심지로 잘 유리구수 다른 심지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작이 아예 급락을 하는 장세는 적어도 연출되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블랙스완, 또 회색 코끼리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어도 지금 구글링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경계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순환장세에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잘 챙겨보시고 실제로 지난 두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 그걸 주가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비싼 것들은 지금 팔고 있고 싸 보이는 것들은 사고 있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항상 우리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색 코끼리일 수도 있고 블랙스완일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버블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버블 터지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혀 마음 놓고 있다가 뻥 터지는 게 버블이었다면 지금 이제 불안감이 다들 높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높으니까 뭐 하나 살짝 별것도 아닌 게 터졌는데 사람들이 죄다 막 인터넷에 막 야, 버블 터졌다 이러면서 서로 심리를 자극해서 그렇게 안 빠져도 되는 건데 미친듯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고님 갑자기 방금 들어둔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 저톡사고를 당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가 뒤에서 바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멀쩡하시고 저는 지금 아직도 뒤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흔들리시는구나. 네, 이게 좀 많이 아프죠. 이게 아플수록 좀 흔들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끝나고 또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이고. 아니다, 이제 늦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덜 다치겠죠, 아무래도. 그분은, 제 얼굴이 마친 분은. 아프면서 왔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시장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이 차트를 이해하시는 것들이 본 사람이 걱정하기 때문에 버블이 더 터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원래 버블에 제일 무서운 건 아무도 버블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버블인 거거든요. 그럴 때 크게 당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들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급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00포인트 이상에서 이렇게 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 케이스도 처음인 것 같아. 전에는 이 정도 됐으면 가열, 이런 거 있잖아요. 낫습니다. 샴페인 터뜨리고 이럴 때 요즘은 다들 조심하긴 하죠.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시그널들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흥국진구원의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리가 잘 되네요. 네? 정리가 잘 되네요. 정리가 정말 우리 센터장님이 그때 말을 들 거 그랬나 봐. 흥림도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 뭔가 사람이 이르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 잘 안 되는 게 마음이 좀 편한 건 좀 있어요. 너무 잘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흥국진구원의 송재경 센터장님. 저희 정리 안 될 때 마다 좀 오셔서 저희 정리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